울산 효정고 출신의 이다빈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태권도 67kg 초과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5위인 이다빈은 지난해 2월에 이어 지난 5월에 왼쪽 발목 수술을 받고도 이번 올림픽에서 결승까지 진출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한국 태권도는 이번 올림픽에서 6개 체급에 출전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랭킹 5위인 이다빈은 최종대 중의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의 규정을 통해서 지연해 revived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지금의 정체의 선수는 6개의 선수는 3개의 선수을úrbaka, 동메달 2개의 선수는 6개의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